안녕하세요. 오늘은 저희가 달러제너럴에 왔습니다. 물건들을 싸게 파는 곳이에요. 지금 다 1불이에요. 이런 젤리들. 3개의 5불. 싸게 싸게 사고 싶으면 이렇게 달러제너럴 오시면 됩니다. 얘네들 1불. 달러스토어라고 다 1불은 아니에요. 텀블러 5불. 별거 별거 다 파네요 여기. 수건 같은 거 원래 비싸잖아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3불 75센트. 반찬통들. 3개의 2불 50. 3종 세트가 4불. 자동차 방향제. 5불. 바깥에 이렇게 잔디 같은 데 꽂아놓으면 불빛 나오는 그런 거. 1불이요? 이거 진짜 싸다. 뭐 이런 것도 너무... 이런 것도 7불밖에 안 해. 가짜 불을 키는 거. 뉴욕에 아이디어 커피라고 진짜 유명한 카페가 있는데 생각나게 하네요. 개토레이. 엄청 큰 거 하나에 1불. 강아지 사료가 진짜 비싸잖아요. 무시 못하는데. 쌀포대 같은 거. 반한 사이즈가 세일에서 17불 50. 10불짜리도 있고. 강아지들이 좋아하는 트리트. 3불 50. 갯뼈다귀. 얘는 3불. 이런 것들 1불. 목욕할 때 이거 풀어놓으면 막 거품 나는 거 있잖아요. 장식용인 거 같은데. 3불이에요. 이게 뭔가요? 때밀이가 이렇게도 나오네. 1불. 바디스크럽도 2불 50. 퀄리티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싸네요. 그리고 우리가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buy one get one 50% off. 한 개 사면 한 개는 반값을 해준다는 건데. 담요 하나에 8불입니다. 더 큰 거. 뽀송뽀송한 거. 15불. 얘는 얼마냐면 2불. 얘도 2불. faith, love, hope. 아 그냥. 그냥 텀블러다. 5불. 이런 소풍바구니. 이런 것도 사실 다 사야지 있는 거잖아. 이 사이즈가 4불. 큰 베스킷은 8불이에요. 뭐야? 그냥 인형이에요. 인형. 2불 50. 오케이. 애기들 장난감. 와. 요거가 20불. 이거 가성비 진짜 좋은 거 아니야? 레고 같은 거가 비싸잖아. 5불. Superhero Air Battle. 249피스로 이걸 만드는 거네. 10불. 퍼즐이다. 퍼즐 1000피스. 5불. 재밌는 게임 카드 다 많이 있다. 6불 50. 일반 카드. 와. 그냥 너무 싸다. 2불 50. 1불. 이거를 우리 막 젠가라고 하나요? 이거 하나에 4불 25. 아. 숫자빔 보다. 5불 밖에 안 해. 10불. 꽤 커요. 실제로 돌아가고. 어? 여기 RC 장난감도 있네요. 조종할 수 있는 것도 있고. 15불. 신기한 게 많아요. 섞으면 뭐 이렇게 된다는 건가? 혹시 뭔지 아세요 이거? 하여튼. 뭐 여러 가지 재미있는 게 많고. 5불. 얘도 5불. 어 이건 또 여자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것들. 1개. 4불. 립글로스. 네일파리시.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너무 귀엽다. 찰흙은 1불인데. 아 누르면 방구 소리가 나나 봐. 주얼리 세트. 3불 25센트. 왕관. 1불 95. 바비. 바비 인형. 6불. 다양한 종류의 바비들이 있습니다. 1불 95인데. 이렇게 올렸다가 내렸다가 지우는 거 있잖아요. 어 이런 거 피규어는 되게 비싸네. 하나에 5불이에요. 소켓몬 카드하고 노는 거 좋아하잖아요 애들이. 얘는. 3장에 1불. 어 운동기구도 있다. 랜덤한 거. 이런 거 복근에 아주 도움이 되는 앱. 관심 있으신가요? 5불밖에 안 하는데. 이거는 스트레치 코드. 아 줄 빵빵 땡겨가지고 막 이렇게 타는 거. 이거 덤벨 하나에 5불. 5파운드짜리. 이것도 5파운드인데. 8불. 핸드웨이트는 8불. 요가매트. 7불. 싸다. 베스킷벌. 10불. 풋벌. 10불. 1회용 컵들. 20개. 1불. 지금 여기 보면 클리랜스 프라이스데스 마크드라는 소리는. 더 세일을 해서 최종 단가가 2불이라는 소리예요. 충전기. 아이폰 충전기. 12불이라고 돼 있는 거 같은데. 샴푸도 파네. 어머. 샴푸가 1불이에요. 바디와시. 퓨어 실크. 1불. 2인 1. 바디와시랑. 배틀을 하나로 합했다는 거죠. 2개를. 1불. 얘도 1불. 클린할 때 뭐 타일이나 이런 거. 세트야. 장갑이랑 모자. 세트가 5불. 귀여운 캐릭터들 많아요. 헤드라이트 있잖아. 10불 밖에 안 해. 빨래할 때 디터젼트가 1불 밖에 안 해. 다 1불입니다. 지퍼도 1불. 뭐 달러스토어 맞네요 여기. 5불이라고 하는데. 윈도우 킷. 이거 하면 바람 많이 안 들어와가지고. 히터 절약할 수 있겠다. 여기는 것들 거의 다 1불. 촛불 같은 것들. 하나에 1불씩. 풍선들도 1불. 조그마한 촛불들. 2개 1불 이거는. 2불. 어 이런 거 너무 귀엽지 않나요? 2불. 어 이거 3불이래. 또 나왔다. 1불. 8개래요. 스티커. 입체형 스티커. 1불. 팝콘 박스. 팝콘 집어느라고. 2개 1불. 보면 뭐. 종류 엄청 많아. 1불. 1불. 1불 50. 좀 크면 1불 50. 포장지. 1불. 노란색. 보라색. 초록색. 파란색. 이런 것들은. 2개 1불. 이런 끈들 1불. 왕리본 동안 1불. 어 생필품도 파네. 치약. 2개 5불. 홀게이트 와이프 7불. 1불. 근데 요런. 칫솔은 하나야 1불. 이런 핸드백도 파네요. 조그만. 지갈인가요? 10불. 2불. 얘도 2불. 가방도 팔아요. 가방은 얼마일까. 10불입니다. 다른 디자인 10불. 뭐야 뭐 신발도 파네요. 12불 50. 3선 슬리퍼 같은 느낌. 6불. 슬리퍼들은 대체로 6불 7불 하고요. 요즘에는 사람들이 DVD를 안 보긴 하는데. 하나에 5불. 8불. 12불. 뭐 다양하네요 여기는. 어 여기 수도 없고 1불이야. 다 1불이에요 여기는. 아래도 색칠 공부하는 것도 얘 빼고는 다 1불. 이런 아이스크림 스틱 같은 게 1불. 40개 스틱이 1불이에요. 이런 스틱과 1불. 컬러 페이퍼 2불 75. 한지 같아요. 뭐 이런 알파벳. 60피스 1불. 이런 락. 3불 75. 싸게 판다. 하이라이터 1불 50. 샤피 2불. 볼펜들도 이게 1불이래요. 우와 싸네. 많고. 12불 50. 이런 스니커즈. 10불. 아기들 양말 묶음 10켤레. 5불. 동네가 아기 때문에. 스테이셔네이터. 딱. 스테치 테이프. 2개에 3불. 오케이. 투명한 거. 오케이. 클리어. 테이프 2개에 1불. 어? 집 앞에다가 두는 발판 같은 거. 3불. 웰컴. 3불. 싸다 이런 러그 4불 이건 좀 큰데 12불 이렇게 큰게 5불 냄새가 진짜로 좋은 집 음! 스푼질 괜찮아요 냄새 좋아요 개업그랫 2불 좀 작은거 1불 2불 2불 3불 얘들은 고양이 캠푸드 1불도 아니에요 70센트 1불 1불 이만큼 샀는데 원래가 23불이었다가 5불 쿠폰 세이브 세이브 받아가지고 더 싸게 샀어요 달러 제너럴에서 쇼핑한 결과 정말 싸고 품질이 그렇게 나빠지지도 않고 필요한 것만 정보가 유익했으면 좋아요랑 구독 꼭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1불 2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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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불